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일렉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ADGBE EADGBE 미라레 솔시미 EADGBE 미라레 솔시미 무조건 외우십쇼 이 크로 미팅만 하자니 너무 지겨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지겨웠고 이거는 피를 말리는 그런 고행의 길이라고 해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정말 짜렀거든요 무슨 블라블라 코드 코트랙 코드 잘 그렸죠? 잘 그렸죠? 여기 바디가 이렇게 있고요 그냥 그림 봐주세요 두 번째 박에 강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눈치를 채셨다시피 죄송합니다 눈치를 채셨다시피 오른손 뮤트는 오른손 손바닥을 이용해서 새끼쪽에 있는 이런 울트라맨 이거 빔 쏘는 이쪽 있죠 그걸로 줄 전체를 감싸서 소리를 없앤 다음에 그 뮤트 다음에는 바로 업피킹이 나온다 앞에 잠깐 어떤 노래인지 들려줘볼까요?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서로 반만하는 사이가 되기를 아직 조금 서투르고 어색한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기 작가 진기 작가 다운업 머리를 좀 바꿔봤어요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가 아니라 사실은 머릿결이 좀 많이 상해서 머리를 컷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는 말하면 도랑 솔은요 솔이 만약에 합쳐졌다 치면요 굉장한 다이렉트 직구 파워가 나와요 음이 딱딱 들었을 때 어우 세다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는다고 해요 지금까지 슈퍼루키 일렉기타의 송지아였고요 여러분들 연습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